날씨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꼬리와 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미안한데 전투씬은 이렇게 하는 아 네 시이 대개야 뚜 고 부 예 맞아 겁나 별론데 어머 야 우리 쿠팡 이거 아이스팩 강탈한거 야 잠깐만 아이 괜찮아 이거 다들 이렇게 돌려 쓰시잖아요 그죠 잠깐 썼다가 빌리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반납하면 되니까 저희는 오늘 어디 가고 있냐면은 강원도 평창에 가는 길에 카페 들려가지고 브런치를 먹고 갈거에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 완전 이쁜데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예쁘다 여기 아 아 네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원래 라떼 잘 안 마시려고 그랬어. 그니까 웬일로 라떼 마셔. 배고파. 근데 빵이랑 같이. 음. 괜찮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삽처럼 돼있어. 용란 싫어요. 나는 흑임자 카페로. 빵 취향도 확실히 달라요. 용란이랑 감자가 만났다. 빵은 썼지. 되게 빵 맛있어 보여. 이거 댓글 달리겠다. 왜? 역시 감자는 감자를 먹네요. 되게 빵 맛집이다. 맛있어. 진짜 예뻐 내가 봤을 때는. 잘 잘랐는데. 봐봐 두부도 계속 여부를 바라보고 있어. 잘 잘랐다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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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안 해줘. 지금 심통이 있어. 안 걸렸어. 지금 심통이 있어. 지금 심통이 있어. 지금 진짜 싫다 너. 왜 삐졌어? 왜 삐졌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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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살인사건 일어날 것 같아. 저는 분명히 생가치로의 행범길명 같다 했거든요. 근데 뿌리는 살인사건 일어날 것 같아. 사실은 안주시는 것 같아. 이제 다시 입을 거에요. 그것도는 아쉬움이 되었지? 또. 이걸로 다같을 수 있는 갓. 딱. 우리입니다. 이거 바베키장. 너무 뒤. 배추밥. 여러분 배추밥. 손. 화장 느낌으로 이렇게 베드가 있고 선테이블이랑 이런 만화책 같은 거 있고 거기가 주방이랑 여기가 화장실 여기 앞에는 이렇게 발코니처럼 되어 있어요 배추밭뷰 여러분 배추밭뷰 숙소 가보셨나요? 여기 욕조도 있네? 위에도 잘 수 있네 이렇게 거기다 별 볼 수 있어 무서워 아무튼 이런 곳입니다 이쁘긴 하다 여기 소랑이랑 그것도 있어요 곰 갈빛 소리가 여보 망가진 보여줘야 돼 아니 왜 다 안 오다 아 아 아 바깥에 구경하러 갈래? 아 어 여기 차 있다 사람 있나 봐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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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그림인데 우와 대박 라이브 하고 싶어 우와 대박 봤어 네가 얘기한 배추밭이 여기 아니야? 여긴 거 같아 응 안녕 운교 산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딜 봐도 그림이야 몰라 엄청 큰 벌레였어 뭔데? 약간 바퀴벌레 같은데 쥐만 했어 어 왜 얘기하는데 나한테 왜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기 싫은 거야? 아 진짜로? 일부러 너 영상 촬영한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긴 해 잘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봉필 him 아 거기 근사 터빌 세 그 하 으 음 쓰 아 아 약간 긴 걸터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위로만 듣던 분명 언젠다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서 흔들리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은 미움만 남아 그날의 너를 잊어 간다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그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란 믿음과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아무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나란히 서 있었던 우리 모습이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손을 잡을게 너는 힘을 빼도 돼 그저 목사 꼭 빈 거리를 걷자 너 나의 모든 하루를 바꿔 난 그렇게도 두 눈을 감고 말해 마지막처럼 입맞춤을 주고 우리 늙지 말자 다 가져가줘요 아쉬움 없도록 너와 함께 느리게 걷고 싶다 수많은 스침과 터짐을 지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나 옆에서 찍어줄 수 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지? 너 모틱 와주셔서 고마워 우리 버스킹 영상이 끝났어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아쉽지만 지금 상당히 바랬을수록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야? 한 번에? 네가 와 나 가자! 당신의 하늘에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몰라? 너무 예쁘네요 몰라? 응? 안 돼 너무 예쁘네요 몰라 몰라? 너 내는 우리가 응? 몰라? 나가서 왼쪽이야 이 동작의 모습은 아 저기 있네. 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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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이거 혹시 두 개야? 응. 아 두 개야? 응.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지금. 어머 조심해 안 미치게. 멋있다 고구마. 고구마? 응. 고군남. 내가 한 고구마 한 번 할지. 그래 하고 싶은 말 해. 너가 맨날 방송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구독자들이 안 믿어. 믿었으면 좋겠어? 나 맨날 3cm라고 놀린 바. 아 진짜? 작은 거 좋아하긴 해. 지랄하지? 진짜. 사이코패스냐. 진짜. 아 진짠 줄 안다고. 또랑이야. 음. 목살이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음. 불맛이. 불류나. 다 좋은데 조금 좁다. 왜 안 해까고 좋은데?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왜 안 해까고 좋은데? 여기 한 3명 이상은 왜? 왜 안 해까고 좋은데? 그러게. 뺀 거지구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잖아. 불러. 이거 맛있네? 야채 왜 사신거지 팽이는 왜 사신거지 팽이는 무슨끼 아니냐 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니 말대로 가족같아 왜 설렘보다는 평화로움이랄까 어디 가면 이제 연애초에는 설렘이 있었네요 이제 약간 편안함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네 불만 설레기도 하지마 뭐야 왜 날 찍고 있어 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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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대 안하는거 맛있는데 그치 영상이 올라가서 확인중인 꿀입니다 야 이거 화면 나오는거 아니야? 안나와요 어때? 빠면 안되는데 저희 다 먹고 치웠거든요 들어와서 바나나 먹겠어요 왜 그게? 신기해서 무슨 문제야죠? 내 맛없다 맛없는거 아니야? 안익었어 아 진짜? 아니 3일 이따 먹어야 돼 내일 먹으려고 산건데 맛이 없던거 그래도 먹어야지 깠으니까 먹어야지 어어어 그거를? 그거를 걷다가 어어? 아 악 어? 개소음 끼친다고 여기 쳐다보고 이따가 이리로 와보라고 아 그럴 수 있어 아 여기서 아니 여기서 보면 개소음 끼친다고 이리로 와보라고 보인다고 내 팬티 좋아해 특히 입던 팬티 좋아 눈 빨개진거 봐 피곤해 피곤해 어떡해 가성비녀냐 지금 저희 이제 씻고 왔어요 너무 너무너무 개운해요 난리야 불 끈게 더 이쁜거 같아 이거 이거 까줘 잠깐만 뭐야 포크 씻었어? 잠깐 씻었어 대박인데 칼찜 맛내 났나고 음 어때? 맛있어 자 여기 볼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었고 구구 크로스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었고 옛날에 씻 있었는데 알지? 여보 우리 강원도는 별이 잘 뜨는 거 알지?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어? 미안해 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알아 내가 여기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저기 앞에 너가 아까 벌레들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봤으면 아니 아까 진짜 여기 창가에 벌레들이 다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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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더니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우리 나가잖아 응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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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여기 다락방 있는데 별 안 보여 여보 무슨 별이 뭐 보여? 여기 떠? 아니야 별 보러 강원도 영월도 가는데 여기도 별 많이 뛸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여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뭔데? 설거지 아까도 내가 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응 안돼 갔다와 조졌네 이거 아 진짜 미안해 아 근데 이런식으로 내 이런 모습 넣지마 또 구독자들이 댓글로 나 같으면 카줬다 조지가 카줬다는데 한번 카줬지 이러고서 또 악 악글 악글 악글이 아니라 뭐지? 악글? 뭐라 하지 그거? 뭐? 안 좋은 댓글 악플? 악플 악글 그게 그거지 악글이나 악글이 더 토종 한국이긴 어려운 언어가 그래? 맞아 그렇지 않아? 악플은 저기잖아 한국말이랑 영어랑 합성하잖아 응 악글은 우리의 순수 한국말이잖아 그래서 싫어? 아 진짜 그러지마 진짜 안 못가겠어 수호랑이야 약간 저통적이라서 나 영계고 나 영계고 나 영계고 나 영계고 오늘의 순수는 우리의 순수는 우리의 순수는 우리의 순수는 꾸뚜리 빠밤 꾸뚜리 이게 노래냐 요즘 어? 릴레 릴릴릴릴릴릴릴레 꾸뚜리 릴레 꾸뚜릴레 릴레 꾸뚜릴레 여러분 저희 이제 자라구요 네 참했습니다 굿나잇 제가 조식 만들었어요 대박 맛있겠다 날이 밝았고요 개운하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커피도 여기 편의점 사온 거 어 근데 칵테일 같지 않나요? 대박 바나나는 뭐야? 플레이팅이야? 여보가 어제 먹고 마셨다던데 어때? 하루 지나 지나 바나나? 여전해 맛있다 진짜 계란만 묻힌 거구나 특별하게 뭘 감이 안했구나 뭐 넣어야 돼? 우유? 설탕 설탕을 이 겉에 뿌리면 되게 맛있어 설탕 한 숟갈 넣는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먹다가 뭘 밝아 예쁜 거만 보여주고 싶다고 딱 들었는데 이치랄 먹다가 앞에 봤는데 이치랄 이치 아니 어제 새벽에 심장이 막 뛰는 거야 벌레 기어다닐까봐 몸에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자꾸 생각을 안하고 그냥 자야 되는데 한번 의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여기서 벌레 너무 많이 봤잖아 분명히 내가 자는 동안 내 얼굴이든 어디는 기어다닐 거다 이게 강박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눈 감고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살려 했단 말이야 여긴 호텔이다 여긴 호텔이고 진짜 졸라 깨끗하다 진짜 그렇게까지 했어 진짜로 정말 진지하게 근데 와 미치겠는 거야 잠 못 자겠는 거야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니까 계속 몸이 경직돼 있는 거야 뭔가 벌레 오면 바로 막 해야 되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몸이 이렇게 푹 쉬어야 잠을 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와 그래서 근데 옆에서 너는 막 코 글면서 존나 잘 자고 있지 두부 옆에서 하아악 하고 있지 두부도 뭐 거라고? 아주 양쪽에서 그냥 코글로 난리 근데 그거 하나 둘째 치고 이제 벌레가 간 거야 아주 잘 머물고 갑니다 아 우리 길 쳐? 너 여보 그림 잘 그린다 근데ichtig 잘 그린다 복은 좋아 별그린다 아무 delicate 불전 다음 igmund 비닷만두 박스 최연 resident 아 봐 왜 몸이 이쪽으로 하냐? 그 와중에 귀 옆으로 오는 것이냐? 여기 똥이 뭐라고 부르니까? 난 실망성인데 다음엔 선박사에 와도 되겠다 여기로? 맛있지 않을까? 맛있지 않을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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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